그렇다면 어 뭐야? 아 늘었어! 지금 남은 네 분 중에 한 분만 추가로 오케이! 여기까지입니다, 여기까지! 오케이! 한 명만 더 실례지만 우리킬이 되겠다 우리킬이 되겠다 우리킬 싸우는 거예요? 네 어디서 먹을게? 실례치침 걸린 종목은? 레몬 먹기입니다 어? 괜찮은데? 너무 유리한데? 너무 잘 먹는데? 나도 못 먹어, 나도 신 거 안 익은 거 다 먹잖아요 아니야, 아니야 레몬 빨리 먹기? 나 신 거 잘 먹는데 오케이, 저희가 보니까 이준 씨가 한번 좀 의욕이 있으신 거 같아가지고 없는데요? 사라졌어요 저도 하면 안 돼요? 왜 해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레몬이 또 건강에 좋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또 쉬어 볼 수 있단 말이죠 진짜로 할게요, 시청자 내꺼 형,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티비뽕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넌 채원이야, 아니? 과일 많이 먹네, 오늘 준비 시작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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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옛날에 가수할 때 어? 천생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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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, 어? 아 와, 이거 진짜 쉬다 어? 아, 진짜 쉬다 아 아 아 너무 쉬울 거야 말도 안 되지, 사실 하나 다 먹어 아, 왜 때려 아, 왜 때려? 여기 퍼포먼스가 있어 어, 어, 어 근데 주은이 형, 뭔가 집에서도 혼자 이럴 거 같지 않아? 아 휴 휴 휴 휴 휴 휴 휴 뭐야? 아, 이거 먹으니까 안 되는데 다 먹어도 되네? 안 돼? 어, 네, 네, 네 o 어, O 근데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나 지금 옆에서 나 이거 만약에 세호 형한테 지면 옆에서 누가 죽인다고 생각하고 나 했거든. 어 오 왜 그렇기까지 해? 그 inside 왜 걔 왜 그렇게까지 해? 왜adian 경기입니다.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다. 야, 이거 아마추어들이랑 대결하기에는 좀 così 가준이 상하지만 아 쟤 쪼그맨, 쟤 손에 잡았는데 쪼그맨. 왜, 왜, 달라. 왜 달라. 이게 스킬, 쟤가. 내가 약간 메추리알 같은데? 뭐야, 이게. 메추리알 같아. 탁구공 같아. 자, 준비. 진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단판입니다, 단판. 실례지만 지금 가자. 자, 가겠습니다. 준비. 시작! 내몬쥚이 여기까지 있네. 내몬쥚이래 그러게 bisschen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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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! 주라 들어와 가자! 주라 들어와 가자! 주라야 빨리 와! 뭐야? 자기야! 가볍게 고맙습니다! 내일 봐요! 안녕! 이리 와! 니 파트는 나야 자기야 이리 와! 아니 몇 천만에 먹었어요? 자기야 빨리 와! 문세윤! 14초 99! 놀랐어 나! 미쳤다! 알약사람 삼킨거야 뭐야? 어? 대문지 왜일 것 같이네? 잘한다 근데! 오! 뭐야! 주라 들어와 가자! 최소하지 않은 모습 한국 양궁 선수들 이런 기분인가 봐 주저... 야 전이가 사라진다! 야 이거는 진짜 인정합니다! 우리가 저도 뭐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! 예 고맙습니다! 제 주종목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! 이준씨! 문세윤씨! 최소치 확정입니다! 오케이! 포토팀 화이팅! 포토팀 화이팅! 축하합니다! 낭만을 느끼세요! 감독님들 수고하십니다!